네 번째 키워드는 모더나 대 청와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 화상통화를 했고 모더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모더나 측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모더나 백신 4천만 도스분을 공급을 합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지금 모더나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 보면 지금 그래픽 아래쪽 부분에 나오는데요. 합의를 했다는 청와대에 발표하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잠재적으로 포텐셜이 공급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부속으로 나온 자료에는 그나마 이 논의 중이라는 잠재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이 발표 내용도 미래 지향적인 서술에 불과하고 약속이나 보장은 아니다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측 주장에 따르면 논의를 한 건 사실인데 합의는 한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내년 사실 2분기 정도에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청와대는 2분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모더나 측은 그런 논의는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상 모더나 측이 청와대의 발표와는 결이 다른 이런 것을 냈을 수도 있고 또 진실은 청와대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와 청와대의 발표가 서로 엇갈리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또 모더나는 모더나의 스테반 방셀이라는 CEO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분 굉장히 노예한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쉽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모더나와의 협상이 불리해지고 자금 부담도 훨씬 커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 일부 비서진의 성급한 발표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